저희는 오디션에 Arbeit 준비했습니다. 다리의 밥을 익힐 пла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. 아기 다 먹고 와. 아기лед order for cake 이제 먹던 밥이 없어졌어. 그러면 안 먹어야겠다! ци금을 다시 먹어야겠다. 엄마 여기 잘 먹는 것 있어. 아 어디 갔어. 이곳은 이곳에서 뺏던 게 사실이었는데 거의 100미터가 아니라 어! 안녕히 가! 이거 봐. 손에 앉아. 자! 여기 여기! 여기 위에서 surface 보겠다 거기서. 와 여기에서 봐 여기서 봐 여기서 대박이야. 이리 만족꾼. 또 보면 보이자. 위에 봐. 와 진짜 크다 아까 그거 진짜 크기 여기도 뭐 안에 있는데? 꽃이 현재 여기 앉아 보세요 있는데 이렇게 얘들아 너무 좋고요 엄마